4.3.4.2 오늘의 오프닝 무대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애완동물계열 매개치료 전공 전민규 김민하입니다 저희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매개치료 동아리의 마스코트 릴리의 경기 부탁드릴게요 릴리의 경기 그리고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훈련가 이수영 교수님께서 독철이 공연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. 이수영 교수님과 보덕콜리 워찌입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당첨은요. 봄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됩니다. 자, 여러분의 한음성 소리 한번 듣고 시작할게요. 한음성 소리 들려주세요. 천 번지 남첨범은 노란색 골이 14번 마찬가지를 fandigy는 그립에만 샷건을 첫번째로 해골렸던? oh my god 강원도 가봅죠? 휴휴휴휴휴휴휴 밤마다 못을 외로우네 치를 떨지마 와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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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